울산 해남사가 제10회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고 50여가지 제철 사찰음식을 선보였습니다. 해남사는 지난 22일 경례대웅전 한마당에서 주지 혜원스님, 조계종 울산사업연합회 회장 산홍스님, 송철호 울산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10회 전통음식 한마당을 개최해 50여가지의 제철 사찰음식과 명천스님의 선꽃꽂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주지 혜원스님은 전통을 잇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사찰음식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한국 고유의 식재료들이 다시 조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남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햇살 10kg 200포를 울산 중구청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